5. 신빙 원살스 뭐지? 원살스 입술이 없어? 원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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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삽니다 원살스 신인행 메리 크리스마스 원살스 언니가 올 줄 알았어 오늘은 지영이 언니가 요리를 해주기로 했어요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헹크야 첫 크리스마스 축하해 맞아요 헹크는 아직 한 살이 안 돼서 첫 크리스마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 소리가 스태디 여기서 다 들린 주황이 그리고 헹크랑 만났어요 사진도 있는데 이따가 주황이랑 헹크랑 만나는 사진도 보여줄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뭐래요 라이브 소리 요리하는 거 지금 막 착착착착 장난 아니죠 이따가 찍어서 보여줄게요 뭐 먹었는지 언니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 언니는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헹크가 졸려서 계속 좀 피하네요 내가 헹크 보여주려고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블링크 꼭 보여달래요 지수 언니가 그리고 지수 언니가 메리 크리스마스에요 여러분 미연헹크야 조금만 힘을 내봐 우리 블링크에게 얼굴을 좀 보여주자 그리고 이슈 언니가 배달이 흔들려 공원중 저는 졸려 엄마 저는 졸려 배달이 흔들려 아이고 발 다러 아이고 발 다러 우리 산책 것도 발 안지셨나? 아이고 쫌다 고고래 핀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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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가 사람 같대요.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 탱크가 옷이 좀 잘 어울려요. 잘 입고 얌전히 입고 입히면 가만히 있고. 탱크 코다 살. 편하게 해볼까? 이렇게 해줘? 탱크 바닥에서 자고 싶대. 알았어. 이제 끝. 탱크는 졸려요. 나 오늘 지수언니처럼 볼터치 있는 필터를 써봤어요. 지수언니가 볼터치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꼭 목소리로 캐럴 불러주세요. 아 꿀 목소리로. 언니가 있어야지 내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은데. 내 목소리인 척. 은근히 수많은 가만히 있는 편인데. 가사 모르겠네. 가사 모르네. 가사 모르네. 가사 모르네. 어때요? 제 목소리? 결국엔 내 옆에 와서 또 누워있어 어? 핸크야 맞아 남자 목소리 나와 우리 찔레쌍이 핸크야 너 목소리 되게 좋다 역시 핸크는 중저음이에요 짖을때도 생각보다 아, 뭐? 아, 싫어요 우리 멤버들은 다 뭐하고 있나 언니 어때요? 만족스러워야 돼? 목소리? 오늘은 제가 스셉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대신 스셉 해주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라이브 중 누구세요? 나? 나? 나 채영이 생기야 뭐해? 이제 5분 정도 남았다 이제 5분 뒤면 여러분도 저녁 식사를 하시고 하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지선이가 이런 걸 심심하게 주면 안 된다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고 싶은 말 이거 이모티콘 이거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필터를 막 찾다가 그냥 막 첫 번째 필터를 그냥 선택했어요 컴터노 저 유행어됐어요, 캄토노. 그리고 그때 저랑 지선이가 캄토노 얘기한 다음에 그게 검색어에 올라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였나. 모두가 궁금해했던 캄토노. 그 정도였나. 캄토노는 크리스마스인데 뭐 먹어? 캄토노는 사료 먹을 것 같은데. 파피 사료. 아직은 이게 아프라서 파피 사료를 먹는데 캄토노 오늘은 간식을 좀 많이 줘야 되나? 간식 하나 챙겨줘야겠어요.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핑크는 우리 블링크 할아버지들한테 블링크 할아버지 생긴 웃기긴 하지만 선물 많이 받아서 이미 되게 행복한 메리 사료 크리스마스. 언니. 삐세요. 메리 사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모자 선물 받았는데. 그거 내가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 캄토노야. 이거 한번 보여줄까? 어휴. 이거. 아휴. 아휴. 아니. 일이 일어나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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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가능해? 가능? 한번 안 먹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누가 보면 나 막 와인 마셔서 얼굴 빨개졌다 생각하겠다 이건 필터인데 가만히 있는 것 봐 엄마 황크 할아버지 심지어 좀 할아버지상이야 진짜? 지수언니 마니또 누구였어요 여러분? 마니또 없었다고? 언니 마니또 선물도 안 받았어? 언니 마니또 누구야? 언니 나는 아니야 고백할게 황크야 왜그래 지수언니 마니또는 이제 근데 언니 우리 마니또 언제 밝히는 거예요? 내가 누가 내가 누구 마니또인지 말해도 되는 거야?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아니면 한 번에 밝히는 거야? 심지어 야 지수 이모가 냄새로 알아내달래 너 냄새 잘 맡잖아 심장견이잖아 심장견이잖아 땡클 할아버지 누구예요 여러분 7시에요 우리의 약속된 시간들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안전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꼭 보내시고요 여러분 즐거운 크리스마스 넌 행복한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خusi 고맙습니다. 저는 이만 회장하겠습니다. 지선 언니, 메리 크리스마스. 제니 언니랑 리사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 블링크. 블링크도 메리 크리스마스. 안전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바이블링크. 지선이도 같이 인사해. 함께한 지선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메리브 크리스마스 여러분. 항상 옷을 준비하세요. 고맙습니다. 학생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멋진 크리스마스. 행복해 좋은 할머. And we hope you all have a lovely Christmas Stay at home and stay safe everyone We love you